음악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중과 유럽중앙은행이 조금 비둘기적으로 크게 손해를 했죠. 이에 따라서 다른 중앙은행도 이런 흐름에 동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저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를 수년간 낮은 상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이 은행들을 위한 신규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완화적인 기조로 좀 돌아섰습니다.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내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들이 다른 중앙은행들에게 좀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요.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 이유가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저물가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물가가 아직 우리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참일성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인내심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점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이요. 향후 물가 경로를 예측하는 것은 연준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라면서 196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실업률이 나오고 또 임금도 10년 만에 가장 빠른 수준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물가는 내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물가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이 없었다면 미국 경제가 4%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낸쯤 연준의 금리 인상과 대차대주표 축소로 성장률이 타격을 입었음을 시사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꾸 연준의 금리 인상과 대차대주표 축소 계획을 계속해서 비난을 해왔었죠. 연준의 완화적 기조 역량에 미친 것 같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친 것 같냐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는 모르겠다. 나는 솔직히 영향을 끼치지 않았길 바랐지만 상관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은 JP모건의 소식입니다. 세계 증시에 아직 랠리 여력이 있다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기조에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좀 달려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가요. 첫 번째는 이제 좀 더 비둘기파적인 연준과 또 유럽 중앙은행과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 중 일부는 낙관적이라면서 수치가 계속 안정된다면 또 그리고 만약 수폭 개선이 된다면 여름이 올수록 주식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 증시를 위협해온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연준의 통화 긴축에 따른 달러 강세화고요. 두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의 완화, 악화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 경기의 둔화인데요. 하지만 이세 리스크가 올해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미 연준이 기준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신흥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보고 위험한 순환 고리를 주의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투자금이 유입되면서 실제 경제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신흥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좀 조언을 한 상태입니다. 신흥국에 대해 이제 투자자 신뢰의 문제는 기만적인 평정심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면서 달러화가 절상되거나 현금이 유출되면 상황이 좀 급변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제 이런 사실들이 좀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멕시코를 보면 기업들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때 저금리로 달러를 빌리고 고금리의 패소를 대출해서 차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요. 기업들은 이제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빌려준, 빌려온 신용을 회수하기보다 투자 손실을 이제 좀 줄여서 상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작년 여름처럼 만약 환율이 변동성을 보인다면 국가의 장기 생산성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제프리 건들락이요.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증시는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0.5회로 낮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보다 더 전망을 낮춰서 놀랍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연준이 절박해 보인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안심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증시가 여전히 약세장에 있는지라고 묻는 말에는 여전히 약세장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연준이 원유 하락이 이번 결정의 원인 중 하나라고 했지만 유가는 지난해 12월 회의 때보다 상당히 올랐다면서 연준을 한 차례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장과 같은 2.537%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사이의 최저치인데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요. 전보다 좀 오른 2.411%의 거래가 됐습니다. 반면 국채 30년물은 수익률 전날 보다 좀 하락을 한 2.963%를 나타냈는데요. 3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격차가 12.6bp로 축소가 됐는데요. 특히 이날 10년물과 3개월물의 격차가 5bp로 2007년 이후 가장 좁혀졌습니다. 수익률 격차가 좁혀지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연준의 경기 우려에 단기물에 이어 장기물 랠리가 좀 뚜렷했지만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주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조금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채권 시장과 증시의 반응이 다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경기 둔화 가능성을 과도하게 반영한다는 비판이 있고요. 증시는 좀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좀 현 상태를 머물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는데요. 주식 등 위험 자산에는 좀 좋은 소식이지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저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상승을 하는데 채권 시장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권 수익률 움직임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유럽연합, 유럽 쪽 이야기인데요. 유럽연합 정상들이 브렉시트 기한을 예정된 날짜 3월 29일 이후로 늦추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회원국 27개가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는데요. 영국 의회가 다음 주에 합의안을 승인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탈퇴 기한을 5월 22일로 미루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메일 총리가 요청한 탈퇴 기한인 6월 30일보다 조금 이른 시점인데요. EU 정상들이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승의하지 않을 경우 4월 12일까지 합의 없이 탈퇴를 하거나 다른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투스크 의장이 모든 선책지가 영국에게 달려있다면서 영국의 입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요.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의 제조업 업황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PMI가 44.7을 기록을 했는데요. 6년 반 만에 최저치입니다. 제조업 부문의 침체가 심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서비스업 PMI 예비치와 합성 PMI 예비치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유로화가 그래서 급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도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정culồng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농약 Airmark 고객님 누lla 기상캐스터 배혜지